여러분 11일이 남은 상황에서 지금 평택 차민 복싱센터 왔다가 우리 김정훈 관장님께서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실패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오늘 실패할 것 같습니까? 소고기입니다. 소고기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반드시 먹게 해서 반드시 실패하게 만들겠습니다. 반드시 제가 뒷밀고 실패하게 만들겠습니다. 여러분들 글러브 100개는 김정훈 관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. 자 이만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.